아크펀드는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텐데요. 아크는 현재 6개의 액티브 ETF와 2개의 패시브 E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시아크닷컴에 나온 펀드 전체 보유종목을 보면 테슬라, 텔라답, 스퀘어 순으로 총 273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많은 종목 중에서 딱 3개만 골라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있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틀리 풀에 실린 칼럼인데요. 전문가들로부터 간택된 3개의 종목은 메르카도리블의 로쿠, 로블록스입니다. 7월 13일 기준 이 세 종목이 아크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로쿠 3.4% 메르카도리블의 0.4% 로블록스 0.17%로 전체 273개 종목에서 각각 5번째, 60번째, 98번째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왜 해당 3개 종목을 추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르카도리블의 입니다. 메르카도리블의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회사인데요. 칼럼을 작성한 전문가는 핀테크에서 큰 성장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칼럼에서는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메르카도리블에는 남아메리카에서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에 착안하여 2003년부터 디지털 페이먼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엔드투엔드 디지털 뱅킹 플랫폼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보험, 모바일, 월레, 대출, 투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입해보자면 쿠팡 플러스 카카오뱅크 정도 싱가폴로 보면 샤피 플러스 그래페이 정도의 회사가 메르카도리블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메르카도리블에가 남아메리카에서 1위 이커머스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본문에서 더 리딩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했는데요. 더가 붙으면 1위인 거고요. A레딩이라고 하면 선도업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는 최근에만 3천주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 추이를 보면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출 총이 오퍼레이팅 프로피트도 작년에 다시 플러스 전환하였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타이거 플랫폼에서 제공한 펀더멘털 분석을 보면 의외로 그로스 캐파에 대해서는 혹한 평가를 내렸고요. 하지만 2019년 대비에서는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크홀딩과 주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라색 선은 아크가 보유중인 주식 수위고 노란색 선은 메르카도리브레의 주가입니다. 올 3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아크에서는 큰 폭으로 추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주는 로크입니다. 로크는 아시는 것처럼 스트리밍 비디오 업체인데요. 아크펀드에서 항상 탑10 안에 드는 주식입니다. 로크의 메인 수익원은 세탑박스와 동굴에서 발생하는데요. 칼럼니스트는 로크의 플랫폼과 OS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 실적을 보면 동기비 79%가 증가했고요.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이 101% 증가의 전체 매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도 여전한데요. 시청시간은 49% 활성 계정은 35%나 증가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코로나로 외출이 줄고 재택근무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서 작년에 1.8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피는 2019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펀더멘털 분석을 보면 앞서 살펴본 메르카도리브레와는 다르게 성장 여력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크는 물량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천주는 로블록스입니다. 메타버스 대표주이죠. 우리나라에서 초통령이라 불리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를 제치고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1위의 등극한 종목입니다. 메타버스는 과거 인터넷의 등장과 SNS 시대를 잇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 수도 있어 즐길 수 있는 게임의 수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하루 사용자 수가 4천만 명이 넘고 게임 크리에이터 800만 명이 연간 2천만 개가 넘는 게임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유저가 게임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퀄리티는 편차가 꽤 큰 편입니다. 비디오 게임 시장은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대략 6년 후에는 현재 규모의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로블록스 매출은 증가했겠죠.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140%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요. 사용 시간도 97% 증가하면서 100억 시간을 달성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상장 당시 주가와 비교시 현재 주가는 플러스 23%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요. 2019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고요. 지난 5월에 나온 분기 실적이 140% 증가했으니 증가세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펀더멘털 분석을 보면 성장 여력에서 전년 대비 박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예전처럼 사용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텐데 좋은 이익 모델을 찾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아크에서는 지난 5월 말경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을 때 일정 부분 물량 조절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는데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산업으로 확장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광고, 엔터테인먼트, 결제 블록체인은 물론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VR, AR 모두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이미 VR 헤드셋과 VR 장갑에 대한 특허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아크보유 종목 중 전문가가 추천한 3개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